음...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? 저... 뜨거울거에요? 왠지 오랫밤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왠지 오랫밤은 툭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오랫밤은 툭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툭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뜨거울걸요 왠지 오랫밤은 툭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툭 찰 수 있을 것 같아요